I'm walking on sunshine, oh I'm walking on sunshine, oh I'm walking on sunshine, oh And don't you feel good? Hey! Oh, I don't feel good! 이번 주 많이 힘들었지? 오늘은 걱정 말고 즐기자 Yeah, let's go! Oh, 환하게 널 비추네 밤하늘 높게 떠있는 태양 느껴봐 이 fantasy 준비 끝났어, let's dance We gon' get up, we gon' get loud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라 Come on, get up, it's gon' get loud 다시 오지 않을, 지금 불태워 We gon' get up, we gon' get loud 넌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라 Come on, get up, it's gon' get wild 다시 뜨지 않을, 지금이 믿나 있어 FRIVE YOUR HAT SHOT! 안녕하세요, HAT SHOT입니다 와, 저희 HAT SHOT이 서산으로 가을 여행을 왔습니다 예! 서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과! 과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되게 준비된 멘트 같네요 저희가 이렇게 여행을 온 게 또 언제 한 번 왔었죠? 저희 여름때 가평 MT를 작년에 떠났었죠 참 재밌었죠 저희 멤버끼리는 처음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꽃들이 많은 곳에는 저희가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꽃에 좀 둘러싸 있으니까 저희가 꽃인지, 꽃인지, 꽃인지 꽃까지만, 꽃까지만 이가 그린 기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에요 여행이 오다 보니까 되게 예쁜 곳들이 많은데 네 하샤, 준비됐나요? 네 오늘도 꽃, 꽃 한 채 한 번 하는 건가요? 가면 하세요 그거 한 번 외쳐주세요 네 출발 이런 거 한 번 해줘요 다 같이 출발! 으, 너의 빛이 딱 좋은가? 다같아요 아, prima 다 cubic 아! 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꽃들 주위에 너무 많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이코! 그래서 이 5명은 벌들인가? 아이코! 어이키나! 네, 이거 국화 축제작은 많이 즐기셨나요? 네! 구경면 하면 지루하실까 봐 재밌는 게임 준비했거든요. 게임이요? 무슨 게임이지? 네, 여기 미션 카드 받아가시겠어요? 하나... 선뜻 나서지를 못해. 잠시만요, 여기 이것도. 왕관이다. 꽃보다 하트 찾기! 하트 꽃밭에 숨겨진 하트 미션지를 찾아 각 해당 미션을 수행해 점수를 획득하라.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어, 다시 읽어줘. 하트 꽃밭에 숨겨진 하트 미션지를 찾아 각 해당 미션을 수행해 점수를 획득하라. 획득한 점수에 따라 자, 답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출출한데... 팀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묵지밥 어때, 묵지밥? 묵지밥? 그걸 어떻게 나눠? 묵지겠죠. 묵지! 묵지로 한 채로? 아, 묵지로?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묵지로 하죠. 묵지,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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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아, 다시! 묵지! 묵지! 아, 최악의 조합이야 이거. 와, 바보가 다 못한다. 누가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묵탈이었어. 너가 좋다. 아이고, 내가 묵탈이야. 에이스, 에이스. 저희는 오늘 간장과 밥이네요. 저희 팀에 이제 공식적으로 바보를 맡고 있는 두 명이거든요. 약간 허당기가 있어서. 아니야. 저희는 문제를 푸는 걸 위주로 할 테니까 그쪽은 재밌게 알아서 그냥 놓으시면 될 거. 너 뭘 좋아해서 알겠습니까? 다나, 이 팔찌구나. 형, 이 색깔이 이길 거 같아, 그치?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우리도 한 번 얘기했잖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 아니, 당황 있어봐, 주말! 당황 있어봐, 주말이 아프니까. 안 맞아, 안 맞아. 지금 바로 출발해도 됩니까? 출발 한 번 해보자, 애청하는 사람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잠시만, 잠시만. 벌을 조심하라고. 그 진혁이 형, 형이 왼쪽 해. 내가 오른쪽으로 보겠게. 내가 왼쪽? 알았어. 어디? 다녀왔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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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았다!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약간 뭔가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 찾았다! 저 어차피 뒤에 있어도 못해. 걱정하지 마 꽃과 관련된 노래 릴레이로 하나씩 고르기 제가 지금 10초! 저 생각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빨리 다른 거요? 다른 걸로요? 아, 다른 걸로요? 아, 어렵다 이제부터 찾아도 일단 말씀드리지 마 아, 거기 못했나 봐! 우리 실패했어 그럴 거 같았어 너무 어려워 미션이 좀 어렵다 대배자들 변명하지 마 어, 찾았다!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네 원근법, 원근법 사진 쟤네 원근법이 뭔지 몰라 쟤네 원근법, 원근법에 그 원근법 사진, 포즈 따라하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이렇게, 너 멀리서 이렇게 찍는 거 아, 이거 이렇게 잡는 거 자, 여기 똑똑해요 포즈? 포즈가 뭔데? 아 아 이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이 이거 해 야, 우리 안 나오지 않니? 손 어떡해, 손 야, 우리 나오지? 매달려, 매달려, 매달려야 돼 어떻게 해? 우리 좀 말해봐, 누구 잠깐만 아니, 안 나오잖아 너가 가서 해 너가, 얘가 눈이 안 좋은가 봐 너가, 너가 누가 더 내려갈 필요 있어? 안 보여요 아, 뭐야 안 맞잖아 너무 어려운데? 다른 거 다른 거 안 되는 거 깔끔히 포기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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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혼자 할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쑥쑥쑥 가봐 쑥쑥쑥 아, 여기 뭔가 있을 거 같은데 어? 찾았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뭘 찾았어 아직 안 찾았어 아, 찾았다 아직 못 찾았어 어디 있지? 오케이 찾았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는 꿀이지 동작으로 하트 다섯 개 만들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서 간장을 면했어 점수는 10점 뭐야, 이제 10점이야? 어, 그쪽은 20점, 50점 어 아니, 뻥이야, 쟤 내가 2점이야 내가 10점이 제일 높아 뭔 소리야? 야, 우리 여기 있는 거 안 보여? 10점 야, 빨리 찾아 야, 빨리 찾아 알겠어 전혀 안 보이는데 아, 답답해 분명히 이게 아까 저기 있었으니까 근처에 놓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야 맞아 내가 봤을 때 한 줄에 한 개씩 있는 거 같아 이 줄은 없어 어 슥 가 쟤네는 우리가 돌았던 데를 다시 돌잖아 다 보자 다 본 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저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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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렇지, 내가 위에 있어 아직, 아직 못 찾았어 하나 둘 셋 제목 제목이 사랑 들어간 노래 5개 되기 사랑해 사랑드놈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마 사랑해요 그대 오 5개 5개 5개에요 2개 뭔지 알아? 나 노랜 잘 몰라 근데 뭔가 이 노랜이 두 명도 있을 거야 이 제목은 있어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점! 여기는 저 사람들이 다 찾았던 곳이야! 그걸 이제 알았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 아까부터 알았는데 우리 다이어트 하려고. 아, 그래. 너는 다이어트 해라. 어, 여기 있다! 거짓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도 뭔가 말을 하고 싶어, 찾아가지고. 찾았다고. 아, 답답해. 진짜 안 보여. 그냥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 찾았다! 너 뭐야? 아, 일로 와봐. 국화코 릴레이 삼행시. 삼행시? 오케이, 국자가 필요하다! 빨리, 빨리, 빨리! 국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아니야. 국! 국화코 씨! 화! 화사하게! 꽃! 꽃 휘날리며 피어있습니다. 이야! 실적이었다! 대단하다! 실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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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실적! 아, 진짜 미쳤겠어. 힘 빠진다. 형, 잘 보고 있어? 완전 잘 보고 있지. 나는 심지어 휘젓고 있어, 지금. 답답해서. 아, 저쪽에 많은가 봐. 우리가 못 찾는 거야, 지금. 아, 똥 찾았어. 저기 많잖아! 아니, 똥 찾냐, 아직? 진짜 잘 찾는데. 아, 진짜 저놈. 아, 찬다, 찬다, 찬다! 하나, 둘, 셋. 인해서 입으로 파트 옮기기. 야, 이거 쉽지. 이거 쉽지. 아, 나 이런 건 못 따는데. 이런 건 가그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매너상. 형, 바로 버려야 된다, 우리가. 형, 바로 버려야 된다. 아이고. 둘, 셋. 파트 옮기기. 응? Masters. ièrement? 으악! 어, 너 allowing the bass one? ¿4길 한 번 trust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몇 점이에요? 50점, 50점, 50점. 정현이 형! 정현이 형! 정현이 형! 정현이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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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시간? 4분이요? 가능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지 하나 있을 것 같아 어? 10개 내기? 10초? 3개씩만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는 답이 꼬지름 맞지? 꼬지름 왜 이렇게 벚꽃! 튤립! 장미! 민들레! 무궁화! 벚꽃! 내가 벚꽃 했잖아 내가 처음에 벚꽃 아니야 벚꽃 안 했어 됐어 끝났어 내가 벚꽃 처음에 했잖아 장미도 했잖아 장미 아 이 둘 진짜 아